아마도 엔진 오일을 교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영어로 해볼 텐데요 아마도 뭐뭐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걸 해볼 겁니다 이제까지는 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I think 혹은 I believe 혹은 guess I suppose 등등으로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오늘은 조금 달리 그 오일이라고 하는 자체를 주어로 해서 마치 그게 사람인 것처럼 오일이 아마도 교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The oil, 아마도, probably, probably 우리가 이게 좀 발음이 까다롭다 보니까 잘 어떻게 하면 안 써볼까 라고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probably, probably, probably 이렇게 돼요 The oil probably needs chang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 oil needs changing 하면 오일이 필요로 해요 교체하는 것을 Oil needs changing 근데 아마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The oil probably needs chang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The oil probably needs chang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